이동형의 촉시간입니다. 월요일 촉가이드 박지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박지씨 항상 일찍 오던데 오늘은 생방 5분 전에 네,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비가 와서 차가 조금 막히더라고요. 요즘에 주말에 엄청난 비가 내리던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거의 장마 수준으로 엄청 내렸는데 아직 장마도 아닌데 날씨가 스콜 수준이에요. 비가 진짜 스콜처럼 오더라고요. 지난주에도 한 번 그런 현상을 겪었는데 다들 운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바로 다음 달부터 바로 장마가 올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을 채 즐기지도 못했는데 장마부터 맞이하네요. 자, 오늘 주제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주제 바로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 잠깐 들어보셨을 텐데 정세균, 이광재 이 두 분이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 이렇게 단일화를 하게 되면 당내 핵심 지지층이죠. 친문 당원들의 민심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런 계산 아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작가님은? 현실적으로 컷오프가 다가왔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처음에는 이재명, 이낙연과 함께 빅3로 분류됐는데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빅5도 지금 못 들어가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컷오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광재 의원도 사실은 컷오프 신경 써야 되거든요. 6명 뽑는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등장으로 2, 3, 4등, 5등, 6등 후보가 여동치게 생겼기 때문에 일단 컷오프를 걱정하면서 방금 박지희 씨가 이야기한 핵심 지지층을 한번 집결시켜보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 적통 후보를 위해서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비이재명연대는 아니다 이렇게 선은 그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구로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글쎄요. 여론조사는 뭐든 어떻게 하겠죠 하긴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반이재명, 비이재명연대고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명분이 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 적통 후보를 위해 단일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적통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비적통. 아마 정세균, 이강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주당 오래 지킨 사람이 누구냐.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재수 의원, 이강재 의원 측의 인사로 분류가 되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의 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낙연 전 대표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지금 이낙연, 시간이 좀 흘러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낙연 후보와 연대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또 오늘 인터뷰에서 이낙연, 추미애, 박영진, 최문순 이런 사람들은 일단 선을 그었어요. 지금의 연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마 컷오프 끝나고 나서 정말 계속해서 지지도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대비해서 1위 후보가 50%가 되지 않으면 결선 투표 가야 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낙연 후보 측은 아마 반이재명 연대에 앞장서서 후보 단일 가능성. 지금 시점은 아닐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접촉은 아마 하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은 경선 흥행 방안 마련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경선이 흥행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트로트 경선 방식으로 하자든가 그런 안들. 그런데 이 경선 흥행은 이준석 씨처럼 갑자기 돌풍구는 후보가 있다든가 아니면 2등, 3등 후보가 1등을 앞서는 경우가 생긴다든가 누가 1위가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예전 새누리당 박근혜, 이명박 후보처럼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럴 때 경선이 흥행이 되는 거지 방법론으로 흥행시키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각 캠프 쪽에다가 민주당에서 경선 흥행 방안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흥행 방식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재명 지사 얘기들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난 주말에 양승조 충남지사의 출반기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일단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행보도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찾았다고 보세요? 이낙연, 정세균, 이강재 이런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죠. 기본 시리즈라든가 재난지원금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양승조 지사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1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컷오프도 신경 쓰이겠고 양승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윈윈 전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양승조 후보가 나중에는 이 지사를 도울 수도 있겠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데는 가지 않았는데 양승조 지사의 출반기념회를 찾았다는 것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번 주 목요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고심했을 겁니다. 날짜를 언제 할 건지. 그런데 캠프 쪽에서는 처음부터 유력 주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 하자. 늦게 하자 이런 생각도 있었었는데 29일 날이 지금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잖아요. 그날 같이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캠프 안에서 맞불러. 그런데 이제 목요일로. 그런데 그렇게 좀 그렇다 해서 7월 1일로. 그러면서 간소하게 하자. 또 코로나 시점이고 1등 후보니까 세 가지 하는 모습은 보이면 혹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세 가지 하지 않고 원래는 의원들 뒤에 쫙 깔아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온라인으로 7월 1일 날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바로 안동으로 내려간다고 그랬거든요. 본인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민주당 후보인데 TK가 고향이다. 장점일 수 있거든요. 부각을 시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첫날 바로 안동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다시 호남으로 간다니까. 지금부터 경선 레이스가 완전히 돌입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작가님의 고향도 안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동의 민심이 좀 어떤가요? 글쎄요.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껏 사실은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노무현 후보 과거에 다들 경상도 사람이라고 하지만 PK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표를 TK에서 얻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은 TK 출신이니까 그분들보다는 표를 좀 많이 얻을 테고 또 안동 주위에 안동, 봉화, 예천, 영양, 풍기 이쪽 다 그냥 이제 같이 보면 되거든요. 민심은. 아직은 뭐 저기 밖에도 풍기 사람 있는데 고개 끄덕끄덕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제작진분 중에. 아직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습니다만 이제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고향 사람 아마 좀 찍어주자, 밀어주자 이런 바람이 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 봉화군님께서는 안동에서 열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올려주시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권주자 간의 감로늘박도 있었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포필해집니다. 이렇게 또 비판을 대놓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과거 이낙연 후보가 대표 시절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었는데 보편으로 전국민을 지급한다. 이게 이재명 표라고 인식이 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당이나 또 정부에서 보편으로 지급하게 되면 또 성공하면 그게 그러면 이재명한테 지지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2등, 3등, 4등 후보는 반대하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들의 생각은 보편 지급이 많단 말이죠. 과연 이런 논쟁과 논란들이 어떻게 경선에서 표로 직결되느냐 그런 것도 한 번 바쁠 만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전국민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은 전국민이 거의 다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도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펴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다.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타이밍이 윤석열 대권 선언 하루 전입니다. 굉장히 묘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좀 묘한 타이밍이고 윤석열 전 총장이 간을 번다라든가 혹은 X파일 문제로 지지율이 조금 주춤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윤석열 없어도 대안이 있다. 그게 최재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 얘기를 당연히 들었을 테고 그러면서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차별화는 뭐냐면 빠른 선택이거든요. 결단력. 그러니까 사표 쓸 때도 이렇게 바로 결단해버리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입당도 어렵지 않게 결정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3월 달에 사표 쓰고 지금 거의 한 4개월을 끌었단 말이에요. 정치 선언까지 4개월을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국민의힘 입장도 모르잖아요. 언제 할지.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직 정치 선언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윤 전 총장처럼 그렇게 길을 끌지는 않을 거다. 속전속결로. 그래서 좀 차별화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외부 인사지 않습니까? 당내 인사들이 당연히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다 끌어안고 가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홍준표라든가 황교안이라든가 당연히 견제하겠죠. 그중에 제일 견제하는 것은 아마 홍준표 의원일 겁니다. 윤석열 제외하면 1등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당연히 견제가 들어갈 테고 지금도 윤 전 총장한테 굉장히 강한 워딩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나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선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아니더라도 최재형 감사원장, 전 원장이네요. 대권 출마까지 갈 수 있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감사원이 보였던 월성원전 관련 수사라든지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거는 그럼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이 됐던 그런 수사가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도 있고 대안이라고 띄우고는 있지만 윤 전 총장만큼 지지율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거잖아요. 사실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핍박받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징계도 당하고.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핍박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권 후보로 무슨 명분으로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감사원장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박진희 씨 말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감사를 제대로 하라. 이런 건데 지금까지 최재형 감사원장이 박수 받았던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다.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박진희 씨 아나운서 말처럼 사표 쓰자마자 정치권에 간다. 그것도 야권의 후보로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감사가 진정성이 당연히 흔들리는 거죠. 아, 그렇게 야권에서 유력 주자가 되려고 그렇게 지금 현 정권을 감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직에 있다가 바로 사표 쓰고 정치권을 가는 것은 혹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뉴스 진행했다가 사표 쓰고 내일 청와대로 간다든가 정치권 캠프로 들어간다.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과연 대권에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치 안 하려고 하면 사표를 왜 씁니까? 임기가 1월까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임기를 저렇게 오래 남겨두고 사표 썼다는 것은 당연히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를 하실 거였으면 감사원장으로 가시면 안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윤봉길 회사 기념관을 편법으로 빌렸다는 보도가 나와서 또 곤욕을 치렀어요. 네, 이게 아마 기념관의 대여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대관 규정을 보면 독립운동 정신 함양, 국민의 보은의식 및 전통문화 창달, 기타 사회 문화적 목적 일대만 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 행사잖아요. 정치적 행사인데 그럼 어떻게 빌렸냐. 윤 전 총장 측에서.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이라 밝히지 않고 세미나 및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편법으로 받은 것 아니냐. 윤 전 총장이 정의 얘기하고 공정 이야기하고 법 준수를 맨날 이야기하는 검찰총장 출신인데 왜 이렇게 편법으로 받았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해명을 한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 윤 전 총장이 또 주말 사이에 공보라인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보좌진들을 다 기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윤 전 총장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법률 전문가예요. 최근에 영입한 사람들은 언론 전문가들, 기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무적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정치는 결국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무라인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도 다르게 나오고 우왕좌왕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인 정무라인을 채워놓기 위해서 국민의힘 전현직 보좌진들을 기용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는 보강하지 말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그럼 우리가 우산이 돼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얼마나 밖에서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일찍 들어갈지. 그것도 본인의 선택인데 선택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경선 일정을 미뤄서 내년 1월에 나간다 이런 보도가 올라왔다가 또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앞당겨서 좀 더 길게 가져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걸 좀 막아보겠다라는 의도로 분석이 되기도 하고요. 윤석열 최재형 입당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독촉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부 주자들이 이야기했던 경선 연기로는 더더욱 명분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더 땡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선 경영 때문에 더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니까. 그러네요. 연기가 됐으면 조금 이상할 뻔했네요. 이상할 뻔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너무 앞서나가면 경선을 두 달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흐름을 뺏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역대 선거를 보면 지난번 선거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던 지난번 선거는 좀 탄핵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케이스였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난 선거를 제외하면 다 후보를 먼저 뽑은 당이 승리했어요. 그러네요.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계속해서 먼저 뽑은 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달 유출이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당시 그때도 몇 개월 더 먼저 뽑혀가지고 더 많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국민의힘 경선 룰이 조금 지금 당의 뿌리를 둔 주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당원 50%의 투표율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 룰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도 나오고 또 100% 국민 경선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당원에 또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대 7로 하자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텐데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처럼 현재 현직도 유리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불리한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느냐. 그런데 민심이 세게 불잖아요. 그러면 당심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인숙 대표 케이스가 딱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30대 후반의 후보 원의 인사를 뽑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론이었는데 결국은 당심이 여론에 못 이겨서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꼭 다 맞는 건 아닌데 밖에 있는 주자들이 과연 세게 요구해서 당내에 이런 경선 룰을 바꿀 수 있을까? 밖에 있으면 힘이 없잖아요. 싸워도 당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지. 그래서 밖에 있는 주자들은 이런 것들이 다 딜레마예요. 밖에서 세게 얘기하면 들어와서 싸우라고 얘기할 때고 들어가면 이런 룰을 자기들이 따내지 못한다면서 패배하는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딜렉하게 빠져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밖에 후보 비판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는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대표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네거티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홍준표 의원이 또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집안 싸움으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5년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끄러워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논쟁하고 또 그런 것들이 검증일 수도 검증 차원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집안 싸움으로 비춰지면 당 지지율이 빠지니까 거기다 리더십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대표는 뭐하냐. 대표가 한마디 했는데 아무도 안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또 세게 말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 얘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허그구님께서 안철수 대표는 왜 안 보이죠? 라고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의 앞으로 행보 일단 합당 뒤에 지켜봐야겠죠? 합당은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네. 합당은 쉽지 않고요. 합당을 하려면 지난번 국민의당에서 요구했던 걸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 쪽이 약자이기 때문에 강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정치라는 게 한순간에 바뀌는 게 그럼요.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 초반까지만 해도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먼저 치고 나와서 강자 대선에서 뒤집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 시즌의 한 달 두 달은 다른 나라 선거 시즌의 1, 2년과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네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쭉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비가 지금 아직도 좀 오고 그런 것 같아요. 내일도 비가 아마 온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다들 좀 빨리 좀 귀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행의 축은 여기까지고요. 월요일 초까지는 박지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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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